안녕하십니까. 앰미스톤 배민석입니다. 오늘도 열화상 관련 설치가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수원에 위치한 협성대학교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NVR과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고 열화상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실화상 카메라는 네오텍 카메라고요. 여기 열화상은 소모사카메라입니다. 소모라고요? 센서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센서고 그 온도를 갖다가 NVR에서 받아서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고요. 온도가 체크되면 34.5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옛날 UOC 카메라와 조금 다른데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열어상 감지 보시면 이렇게 조금 옛날 UOC 카메라랑은 다르죠. 이렇게 돼있습니다. 뭐 표시할 곳 표시할 온도 그리고 표시할 이벤트 마저 온도를 하실 수가 있고 오프셋도 따로 여기 엠브레일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찍히면은 이렇게 네모칼이 쳐지면서 온도가 한번 보셔 보세요. 이렇게 36.5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37.5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